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와 18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8장은 베냐민 집화를 위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신로는 이스라엘의 종교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부가 되었는데 엘리티 제사장 시대에 언약계가 블레셋의 손으로 넘어갈 때까지 약 350년여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베냐민 집화, 시무원 집화, 수블룬 집화, 이사갈 집화, 아셀 집화, 납달리 집화 그리고 단지파의 분배가 늦어짐에 따라 회막을 먼저 세운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집화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집화별로 세 사람씩을 선정해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므로 땅을 구획하고자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유다와 요셉 족속은 땅 분배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호 앞이라는 것은 성막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미며 각과 루우벤과 문하세 반지판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하가 그 땅을 그리로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신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업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신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하에게 나와오니 여호수하가 그들을 위하여 신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제비를 뽑아 지역을 나누고 인구수에 비례하여 지경을 나누었습니다. 11절입니다.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12절에서 13절은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에 대한 설명인데 여호수하 16장 1절에서 2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4절입니다.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자손의 성읍 기랍바할 곧 기랍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랍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는 여호수하 15장 5절에서 9절에 언급된 유다지파의 북부 경계선과 일치합니다. 16절입니다.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보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굴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마니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인과 베델과 아인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안무니와 오브니와 개바이니 열두 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여기에 언급된 곳은 동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기부온과 라마와 부엘옥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부엘과 다날라와 첼라와 엘렉과 여부수 곧 예루살렘과 기부왕과 기랗이니 열네 성읍이요 여기에 언급된 곳은 서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는 것이 특정한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일에 개입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의 여러 사정과 형편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땅을 분배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다툼이 발생할 것이기에 교회에서의 일도 이처럼 제비를 뽑는 것이 다툼을 없애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